안녕하세요. 2017년 회사 모델 하재원입니다. 여배우에게 숙련은 정말 중요한데요. 세사를 쓴 뒤로는 매일 아침 푹 잔것처럼 정말 개운하고 편해서 좋아요. 아무래도 알러지, 먼지, 진드기를 잡아주는 기능성 덕분이겠죠? 2017년 세사 SS 컬렉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고던하고 세련된 제품 라인업으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. 세사 저 하재원이 적극 추천합니다. 세사와 함께 매일매일 굿나잇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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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della